국내 주요 유통총수들이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기 위해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글로벌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신 회장은 12일 정도 유럽에서 머물며 시급료와 명품 분야 등 롯데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이달 초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정식 출범했는데 이번 출장을 통해 현지 바이오와 헬스케어 기업들을 만나 협력관계를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앞서 신 회장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미국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신사업인 뉴 파운드 마켓 점검과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미국 출장에 나섰습니다. 신세계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마티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 파운드 마켓 1호점을 오픈해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식음료 전문 유통 매장인 뉴 파운드 마켓은 900평 규모의 마켓으로 식재료를 구매해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로서란트 점포와 식료품 매장, 각종 식음료 식당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경식 CJ그룹 회장도 최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CJ 사업장을 살펴보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극적이었던 해외 출장을 본격화해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총수들이 직접 출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업계는 팬데믹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기업 총수들의 해외 출장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간측하고 있습니다. 전환기고 위기 상황이니까 총수들이 지금 투자를 어디다 정확해야 될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본업과 신사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